우리집 웬수 그러니까 남편은 술고래입니다. 주말에 반나절만 집에 있어도. 몸이 근질근질한데. 왜 또 술 먹고 싶어서? 아니야. 오늘 주말이다. 월화수목금 5일 내내 술 먹고 들어온 양심이 있으면 오늘은 조용히 좀 지내보지.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울리는 휴대폰. 어? 대성이네. 대성아 웬일이야? 지금? 지금 나오라고? 뭐 상의할 일이 있다고? 급한 거야? 나가기만 해봐. 지금 당장 얘기해야 된다고? 분명 얘기했다. 뭐라고? 죽고 싶다고? 야야야. 안 되지. 야야. 안 돼. 안 돼. 내가 지금 당장 나갈 테니까. 좀만 기다려. 내가 바로 나갈게. 나가. 나가기 어딜 나가. 당신 또 술 퍼먹으려고 지금 머리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? 아 대성이가 지금 심각하다고. 친구가 돼가지고 죽게 되는데 모른 척하면 되겠어? 어? 가서 위로만 해주고 올게. 뭐야? 여보! 여보! 저는 남편 친구 대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 주말에 왜 남의 남편을 불러내냐. 한 손에 해줄 작정이었습니다. 우리 집 인간도 문제지만 대성 씨도 문제였죠. 내가 둘이 짱구 굴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은 내가. 여보세요? 예. 저예요. 진혁 씨 처. 아. 아. 예. 제수 씨. 제수 씨가 웬일이세요? 웬일이긴냐. 지금 우리 그이랑 같이 있죠? 에? 진혁이랑요? 아. 힘든 일 있다고 상의할 거 있다고 우리 남편 불러냈잖아요. 대낮부터 그렇게 또 술 퍼먹으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? 어. 아닌데. 저. 진혁이 형태 전화한 적 없습니다. 제수 씨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이 화상이 이제는 제 앞에서 전화 온 척 연기까지 하는 거짓말을 하고 나간 겁니다. 이야. 이제 연기까지 한다 이거지. 진짜 들어오기만 해. 가만한 더. 그렇게 낮 1시가 조금 넘어 나간 남편은 저녁 6시가 돼도 또 저녁을 먹고 애를 씻기고 주말 드라마가 다 끝난 10시가 돼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.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소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. 이런 안내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. 저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.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. 더 이상은 절대 못 참아. 김진혁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오늘 아주 결판을 내보자 그래. 어느새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결판을 내고 싶어도 이 인간이 함흥차서였습니다. 살짝 걱정도 밀려오기 시작했죠.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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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어디야. 여기가 어디냐면. 여기가 어디냐면. 어디냐고. 모르겠어. 모르겠어. 어딘지 알아야 나가든 말든지 할 거 아니야. 앞에 뭐 보이는데. 앞에? 나무. 나무.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. 인간이. 더 자세히 말해봐. 어. 나무 다음에. 계단. 진짜 장난해. 앞에 무슨 건물. 뭐 그런 거 없어. 건물. 건물. 어. 여기 아파트야. 아파트. 아파트. 무슨 아파트. 어. 가만히 있어봐.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. 하지마. 신봉 아파트? 여보. 여기 신봉 아파트라는데. 야. 인간. 거의 우리 집이잖아. 잘해. 몰라. 알아서 오든가 말든가. 나 잘 거야. 얼마나 술이 떡이 됐는지 자기 집 아파트에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전화하는 남편. 생각 같아서는 진짜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싶었지만 만취한 목소리를 들으니 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. 저는 남편을 찾아서 아파트 단지로 나갔습니다. 저쪽에서 휘청휘청대는 그림자 하나가 보이더군요. 남편이었습니다. 일단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누르고 남편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. 이 인간 하는 짓을 보니까 진짜 화가 났죠. 그렇다고 그냥 끊냐? 어떡하지? 집에 가야 되는데. 안 되겠다. 내비 찍고 가야지.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되더라? 이러면서 휴대폰에 있는 내비를 켜는 겁니다. 지금부터 안전 운행하세요. 내가 뭐 찾아갈 줄 알고. 500미터 전방에 목적지가 있습니다. 500미터? 아이씨, 엄청 가야 되나 이거. 200미터 앞에서 좌회전,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? 응, 오케이. 200미터 앞에서 좌회전하라는 내비 언니의 말을 무시하고 대여섯 발자국만 걷다가 바로 좌회전을 한 남편. 경로를 이탈했습니다. 100미터 앞에서 유턴하십시오. 아이씨, 뭐야? 아이씨, 좌회전하라며 이거. 언니! 내비 언니! 지금 사람 똥개 훈련시키냐? 아이고, 잘한다, 잘해. 저도 하도 기가 차서 남편 하는 꼬라지를 더 지켜봤는데요. 100미터 앞에서 유턴 후 직진하십시오. 좀만 더 가서 유턴하라고? 오케이, 뭐 하라면 하지마. 유턴하라고. 웬일로? 내비 말대로 100미터를 쭉 가대요. 50미터 앞에서 유턴, 유턴입니다. 알았어, 알았어. 유턴한다 해! 유턴해, 뭐야. 자, 유턴. 아, 이러더니 혼자 그 자리에 서서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. 유턴 했지. 50미터 앞에서 유턴, 유턴입니다. 돌았는데? 또 돌아? 그럼 또 돌지만 다시...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또 빙글 자기 몸을 한 바퀴 돌리는 남편. 50미터 앞에서 유턴, 유턴입니다. 아이씨, 또 돌아? 몇 바퀴줘야, 이거? 아, 진짜 돌아버리겠네, 이거? 돌아, 또 돌아? 내비 언니의 반복되는 유턴 방송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10번을 넘게 돌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진짜 제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. 인간아, 언제까지 돌고 있을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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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구야? 아이고, 우리 마누라 아니야? 빨리 들어가! 내가 여기서 혼자 몇 바퀴 돌고 있는 거야? 아니, 나는 그냥 내비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. 근데 내비 성능이 영마뛰이가 같네. 자꾸만 돌기만 하래. 집은 안 나오구나, 이거. 인간아, 마뛰이는 당신이 같지? 빨리 가! 이 인간, 그날 제가 안 나갔으면 밤새 그러고 있었겠죠? 다음날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. 그날 새벽에 다 봤다고. 저쪽에서 남편이 혼자 돌고 돌고 또 도는 모습을 보고 정신나간 사람인 줄 알고 신고하려고 했다고요. 이 말을 듣는데 어쩌나 창피하던지. 그런데요, 그러고도 이 인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틈만 나면 온갖 핑계 다 대가면서 술 마시러 나가는 이 남자. 그냥 포기를 해야 될까요?